쿨톤 분들, 이런 웜톤에 누렁누렁한 음영새도 절대 안 쓰시잖아요. 그런데 쉐딩은 여전히 웜톤 컬러를 쓰고 계시진 않으셨나요? 붉은기 없는, 노란끼 없는, 쿨톤을 위한 최적의 쉐딩 컬러, 롬앤 베러댄 쉐입입니다. 여러분, 그림자를 상상해보시면 컬러가 두드러지지 않는 무채색에 가깝잖아요. 그런데 이 그림자인 쉐딩이 너무 노랗거나 너무 붉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림자 효과는 없을 뿐더러 피부화장만 더 지저분해 보이고 덜룩덜룩해 보이겠죠? 베러댄 쉐입은 회갈색 컬러로 우리 얼굴에 최적의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컬러입니다. 쉐딩은 명도가 가장 중요한데요. 이렇게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이 두 개 다 들어있기 때문에 13호 피부톤부터 25호 피부톤까지 이 제품 하나면 끝이에요. 부정 파우더와 실리콘이 코팅된 파우더를 사용해서 봉수로씩 싹 도포돼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피부 메이크업의 지속력까지 올려준답니다. 아무리 아무리 발색을 해도 그림자는 안 생기고 자꾸 피부화장만 벗겨진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? 반대로 쉐딩만 하면 뭔가 피부화장까지 뭉쳐 보이고 딱딱 보이는 경우가 있죠? 롬앤 베러댄 쉐입은 딱 적당한 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최적의...